이제 라인업부터 보자 보통은 등장에서 내가 자세를 잡고 라인업이기 때문에 와서 인사도 비틀버스님 이상해요 처음에 입장은 그냥 편하게 와서 스트레칭하듯이 인사하고 포즈를 잡는 거예요 그거까지 연습해보는 게 좋아요 왜냐면 나가서 이렇게 나와보는 애들 많아요 근데 이런 건 안 되죠? 근데 보통은 뭐 그런 사람도 있기는 해요 친구들한테 이사하고 관절 호흡도 많이 보니까 생각보다 구청장배 이런 거는 관절 호흡을 되게 많이 봐요 막 소리고 몇 번 막 이런 거 자 선수 1번 포즈 오 좋네요 자 마찬가지로 저지가 밑에 있습니다 손 살짝 들어 올려서 팔꿈치 안쪽으로 손목 한쪽으로 살짝 꺾어봐 그리고 팔꿈치 더 들어 올려봐요 그리고 삼두가 보여야 되니까 그렇지? 그래야 권배부터 가슴까지 마지막으로 닫아주면 지금처럼 가슴이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삼두 표현이 지금 적어요 생각보다 그렇지? 근데 그렇게 되면 어깨가 내려오니까 더 뒤로 올린 상태에서 삼두 표현이 그렇지? 이렇게 그래서 삼두 표현이 잡고 그러면 윗도 같이 세워져 있지 가슴도 같이 잡고 가슴이 그래서 몸을 닫지 말고 열어서 안쪽으로 닫는 느낌이에요 팩댁 하듯이 열어서 안쪽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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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꿈치만 더 들어 올리면 끝나요 전부 더 닫고 됐어요 삼두가 다 표현이 됐죠? 이 삼두 앞으로 살짝 숙이면 끝나요 이제 한치만 잡으면 와 좋아 왼쪽 조금만 더 눌러봐 그렇지! 이렇게 네 사이즈가 줄어 딴 쪽으로 다 내려가야지 그랬어요 그렇게 응응응응 응응응 이봐 조금만 더 손등이 여기 있어야 돼 하나 둘 그렇지! 지금처럼 승모가 끌려 내려가게 건배를 먼저 열어놓고 그 다음에 앞으로 숙이면 라인이 나와요 조금 더 운영 처리가 되기 그렇지! 하체 조금만 더 열자 됐어! 눈물 넣어주면 그렇지! 됐다! 이렇게! 근데 스프레드 될 때 꾸면 잡을 때는 지금처럼 승모가 중점이지만 지금은 립과 컴백을 같이 열어야 되니까 스프레드 된다는 느낌 이 상태에서 그대로 앞으로 가야되네 살짝 이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그렇지! 지금처럼 그니까 되고 자꾸 어떤 느낌이냐면 팔 전체 힘을 줘서 얘를 피는 느낌이야 그게 아니라 팔꿈치를 그냥 앞으로 빼면서 견갑을 열어주면 견갑이 열리면서 그렇지! 견갑을 그렇지! 그러면 이렇게 쉽게 열려요 좋아! 좋아! 이 상태에서 손등을 들어 올린다 라는 느낌으로 가슴을 세우면서 손등을 살짝 들어 올려봐 그러면 다 들어오지 이 상태에서 앞으로 살짝 속이면 돼요 무릎 살짝 열고 됐어! 어 근데 이때 들어 올릴 때 중요한 거는 어깨가 같이 들어 올려지는 게 아니야 립만 립이 같이 올라오든가 그니까 립이 같이 올라오든가 네 알겠어요? 필 때 가 아니라 같이 올라와야 전체 사이즈가 커지 흉곽이 확장되면서 스프레드 되는 느낌이 강해야지 그래서 견갑을 견갑을 풀어주면서 견갑을 결국에는 그니까 실제로 소융군의 텐션이 생기면 견갑이 앞으로 끌려 나오잖아 그니까 가슴을 지금처럼 가슴에 텐션을 추면 견갑이랑 소융군이 견갑을 당기니까 견갑이 스프레드 되는 느낌이 강하죠 그쵸! 뭔지 알겠지 가슴에 어깨가 앞으로 어깨가 앞으로 끌려갈 때 실제로 견갑이 견갑이 같이 끌려 나오잖아 지금 좋아요 지금 요렇게 근데 가슴이 죽었어 그게 문제야 가슴이 같이 올라와야 된대 그니까 소융군의 힘을 줘서 가슴이 올라오면서 어깨가 앞으로 나가면 지금처럼 견갑을 같이 끌려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가슴을 그대로 둔 채로 미묘한 차이긴 한데 커요 어깨를 여기서 필 때 어깨를 이렇게 핀다고 어깨가 내려가면서 다 끌어 올린 채로 앞으로 살짝 다듬으면 돼 그렇지 그 상태에서 공을 더 열어봐 열고 그대로 앞으로 가면 돼 그렇지 그러면 지금처럼 어깨가 안 올리고 가슴까지 들어가 있잖아 지금 좋아요 여기서 광맥만 조금만 더 열리면 돼 그렇지 지금 승모 안 올라가 있잖아 네 그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견갑이 끌려가려면 정모근과 소형근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건 어깨로만 해버리면 그러니까 입을 닫으면서 어깨가 앞으로 가버리면 지금처럼 승부가 끌려오는데 지금처럼 입을 세워놓고 입을 세워놓고 지금 보면 어깨가 중립 상태지 그 상태에서 가슴은 더 열리고 광맥도 같이 점점 더 커지지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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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견갑은 컨트롤하는 게 컨트롤 됐나 라고 생각을 하고 포지션을 해야 보직이 잘 나와요 확실히 이기세요 사이드 체스트 많이 먼저 잡고 지나치게 앉지 말고 살짝 앉은 다음에 자 다시 다시 해봐요 하나 둘 봐봐 지금도 밑에서 들어올리잖아 그러니까 자 내 몸이 중립 상태다 그래서 이 중립이 그대로 돌면 돼요 중립이 그대로 돌면 지금처럼 면이 오르게 되는데 내가 들어 올리면 얼마나 차이 차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계신 그렇죠 그러니까 사이드 체스트는 실제로는 우리 대형근과 어깨 이 팔 전체 라인과 이 허리 이 라인까지 다 같이 보는 거고 그러니까 측면 우리 대체 측면을 보여주는 거 이라는 헬스위까지 그러니까 결국엔 거의 정말 제일 이쁘게 표현해야 될 부분이기도 해요 해보자 하나 둘 자 지금도 손이 어떻게 되냐면 아 손이요 손이 봐봐 이 라인을 그려놓은 채로 그대로 열리면 돼요 그러면 과하지 않아요 또 봐 얼른 와 자 손 내리기 좋지 좀 더 안쪽을 잡아야 좋지 자 봐봐 호흡을 하나 둘 들으시면서 그냥 됐어 이 상태에서 자 살짝 당기고 어깨로 눌러봐 그렇지 그리고 허리의 각도 가슴 세워봐 어깨 뒤에서 살짝 요 발 붙여 그렇지 자 내가 허리 잡고 있을 테니까 상체가 이렇게 돌아봐 그렇지 이렇게 돌면 라인 남아 근데 이쪽 가슴 표현이 안 되죠 어깨 밀어봐 그렇지 자 팔 더 둘러봐 어깨 뒤에서 살짝 빼 어깨 밀어 아니 팔은 가지 말고 팔은 가지 말고 그렇지 그러면 라인 보이죠 어 거기서 립만 살짝 자 여기 내밀어봐 요렇게 위로 전방으로 그렇지 허리가 어깨 잡게 들어가 됐어 자 가만히 보자 어깨만 살짝 뒤로 그렇지 요렇게 잡는 거예요 자 자 하나 둘 내리면서 꾹 누르고 자 건배 허브까지 텐션 그리고 하나 둘 팔꿈치를 뒤로 열면서 자 됐어요 하나 쪽 팔꿈치를 좀 더 뒤로 끌어올려서 자 닫아봐 자 양쪽으로 팔꿈치를 미는 느낌 밀어봐 그렇지 양쪽으로 팔꿈치를 밀 때 견갑이 좌우로 열리면서 승모 아래쪽 그 다음에 뒤로 닫아주면 지금처럼 요 추위가 나오는 거예요 다시 좀 더 들어 올려 일단 뒤로 넘겨서 아래로 눌러봐 그렇지 요게 누르고 있어 손도 뒤로 넘겨 손도 뒤로 넘겨 그렇지 어깨 뒤쪽 이 상태에서 뒤로 살짝 누워 무릎 굽혀 좌우로 열어 살짝 당겨봐 그렇지 펜치 지금까지 좋아 좋아 그렇지 좋아요 됐어 그만 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백 지금처럼 잡은 상태에서 팔이 조금만 탁구로 열려도 그러니까 열려도 직접 경독이 끌려가지 다 열린 상태에서 뒤로 텐션을 주면서 승모 아래 그러니까 승모 중하에 힘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누르면 그래서 포즈를 잡고 올린 다음에 뒤로 넘겨서 후면 잡고 눌러서 광배 승모까지 잡으면 기를 끝까지 그러면 지금처럼 다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를 지금처럼 내가 한꺼번에 다 잡으려고 그러면 실제로 내 등 중에 제일 밝다니는 부위에 너무 힘이 들어가 버려서 나머지 아이들에게 힘이 안 들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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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